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메이크업 팁을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는 다음금의 제니피크 제니피크 세럼을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한방울, 두방울,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제니피크는 저녁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전에, 아침에 발라주시면 훨씬 눈체가 살아나고 화장도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수지파벳 제가 좋아하는 땡이 돌을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해서 이 브러쉬로 이렇게 얇게 하고 발라주시면 한두당 예쁜 피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꽂힌 루비에요 키스미 루비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색깔이에요 데일리 위브로 MLBB 색깔로 아주 딱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날에는 에드루비 에드루비를 키스미루기 위해 조금 발라봐야겠습니다 끝 안녕 끝 끝 끝